마사지 뭔가 제가 지금 현재 어사즈 최다 경험자잖아요 사실 누가 와도 안 어색한 척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윈윈형일 거라는 생각은 못 했어가지고 되게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기분 어떻게 말하지? 사실 하고 싶어요 사실 왜냐면 원래 다른 멤버들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나오면 저는 지성이랑 같이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스 예스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저는 윈윈형 지성이랑 지금 거의 활동만 5년째 하는데 둘이 대화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둘이 대화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둘이 대화하면 뭔가 생각 안 나요 맞아요 이런 이미지가 생각 안 나요 그래도 둘이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목표는 둘을 어색하게 해보려고 그냥 이거 때문에 지성이랑 같이 친하면 좋겠어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운동도 하고 싶어요 많은 걸 하고 싶은데 근데 아직 너무 어색해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친하고 싶어요 일단은 전화번호도 없고 이거 끝나고 게임도 같이 하면서 조금 그래도 친해져 보려고요 최대한 둘 다 되게 소극적인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매력 포인트 중에서 누가 리드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볼게요 먼저 할 수 있어요 우리 둘이 벌써 어색해요 여기 앉는 거 오 마이 갓 세계 최초 아이돌 퍼스트 타임 엔시티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 어색하지만 괜찮아 특별편 MC를 맡은 MC 해찬 핸드리입니다 아 저희가 레조난스 파트 2 앨범이 나오는 기념으로 이렇게 특별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그 전에 나온 어사지 본 적 있어요? 토영형이랑 룬주인 것 같아요 그 편이 제일 재밌죠 아 그거는 짱이에요 진짜 짱이에요 첫 번째 그 재밌는 걸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C 조합도 굉장히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이 두 명이 하게 된 이유가 해찬 역할을 웨이브이에서 해 주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었어요 네 그냥 최대한 뭔가 옆 사람 해피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성 씨 들리시나요? 워쌉 오케이 그럼 윈윈 형은요? 어이 드려요 드려요 키미라한테 윙크 윙크 하나 주세요 네? 어 드리면 윙크 해야죠 윙크? 화면으로? 음 지성이가 윈윈 형한테 엉아 나 왔또요 한번 해주세요 엉아 나 왔또요 про woo 그럼 응아도 왔어요 그럼 윙윙도 한번 하자 KY 성이 왔어요 아 진짜? 해야 돼? 윙윙? 오 마이 갓 뭐야? 잠깐만 잠깐만 윙윙도 왔어요 예스! 형보다는 내가 확실히 귀여운 거 같아 확실히 내가 좀 더 귀여운 거 같아 귀엽게 하라고 나 더 귀여운데 내가 더 귀여운데 형 우리 어색해요? 형 우리 어색해요? 내가 봤을 때 조금? 어색해 조금? 지성이 똑당해 맞는 거 같아 똑당해 아우 똑당해 자 이제 앞에 있는 향초 불 켜세요 여기 약간 향초를 준비해줬으니까 불 켜볼까요? 불 켜면 어 나 무서워해 하라고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조심해 우린 지금 바로 손 잡고 같이 하자 아 그래? 한 개가 안 켜져야 돼 와 대박이다 맞아 알죠 알죠 그런 느낌 알죠 전 모르긴 하지만 일단 알겠어 네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아 그래요? 같이 같이 할까? 이게 의미가 이거 어 뭔가 의미가 있어 어 붙어 제발 알겠어 알겠어 자 지성씨 왼쪽에 보시면 미션 카드 5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내가 아 형이 귀엽게 읽어줘 형이 귀엽게 읽어주세요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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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아니 난 난 섹시하게 할거야 섹시? 섹시 그래 세 명이 네 명이 동시에 중에 그름을 고려 가장 마지막 사람이 제 시어로 마치면 성공 아 이거는 MC도 함께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밖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재밌게 하라고 뭔 소리야 어떻게 해? 미션을 잘 해줘야지 자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오늘 위민 형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뭐 위민 형이나 저가 맨 마지막을 하는 게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러면은 막내가 한번 맞춰볼까요? 오케이 첫 번째 그럼 제가 두 번째 할게요 그림 잘해? 네? 그림 잘하세요? 저 피카소예요 아 피카소 그럼 보여주세요 네 나 옷을 많이 껴 입어서 느낌이 없어 지금 그리고 있어요? 아니? 아 다행이다 준비 시작 지금 그리고 있어요? 응? 안 그리고 있죠 세게 세게 좀 세게 좀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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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못 맞추게 뭐지? 우주 관련된 건가? 지금 그리고 있죠 아 조금 알 것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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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아니야 아직 아직 뭐야 햄버거예요? 이게 햄버거라고? 알 것 같다면서 형 알 것 같다면서 됐어 응 맞아? 진짜 쉬워 쉽다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해? 나 솔직히 그림 모르겠는데 느낌을 알 것 같아요 별 맞지? 맞는데? 별 아니야? 크림이 완전 땅땅땅인데? 북극성이야? 이거 뭐예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요 잠깐만 아이스크림 년아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뭔데? 이거 아이스크림이야 이거 뭔데 도대체 이거 아이스크림이야 아니 크리스마스잖아요 이건 트리잖아요 크리스마스잖아요 이게 어떻게 트리야 이게 어떻게 아이스크림이야 일단 문제 시작 나중에 AST 멤버 23살한테 다 물어봐요 진짜 다 물어볼게 뭐냐고 제가 물어볼게 진짜로? 거기서 몇 명 이상 맞추면 내가 이긴 거야 다섯 명 오케이 진짜지? 진짜? 벌칙 뭐야? 오케이 좋아 좋아 진짜지? 우리 자리를 한번 바꿔봅시다 옷이 너무 두껍다 고우 아직 안 쓰고 있어 아 쓰면 말 해줄게요 쉬워 쉬워 하나 쉽겠지? 아이스크림, 사과, 버텀매든 이런 거 그럼 이거 두 개 있어 잠깐만 두 개 있다고? 둘 뭐가 두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뭐야 나도 모르겠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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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맞춰볼게요 최대한 간단하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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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낮은 벽 낮은 벽 응 탈락? 정답 뭐야? 안경이야 아니 안경을 봐봐 안경 보통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주잖아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아니냐 방금 나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있어 처음에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그래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없어 난 이렇게 세 개 했잖아 세 개 안경 누가 봐도 안경 안경 한 판 맞추자 우리 일단 내가 그릴게 됐어 이제 자 오케이 이제 오케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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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냐고? 잠깐만 나 이거 한 번 더 한 번 더 크게 해봐 사실 사실? 아니 크게 크게 이게 진짜 어쩔 수 없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어? 알 것 같아 그렇지 어? 뭐야? 이거 얼추 비슷하지 뭐야? 알 것 같다 간다 간다 고마 원 원 응 이거 화실이 알아 투 뭐야 이거 뭐야 스노우맨? 그렇지 나 잘했어 스노우맨 맞죠? 진짜야? 와 됐다 됐다 자 설렘 들어와주세요 대박 대박 근데 이 상품은 저랑 위민 형 편이니까 저랑 위민 형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저희가 도와줬기 때문에 저희한테 줘야죠 피처링이죠 성공했습니다 박수 받도록 파이팅 5개 자 그 다음 미션 뽑아주세요 그 다음 미션 뽑을까요? 우리들의 추억 남기기 추억 서로 인생샷 찍어주기 찍은 사진으로 박명록 꾸미기 여기는 이 미션은 힌트 미션이 있거든 이거든요 나 따라하고 이거 봐봐요 잠깐 한 번 찍어드릴까요? 제가 어? 저 아니 뭐하냐? 무시했어요 지성씨 지성씨 히든 미션이 있습니다 서로의 셀카를 핸드폰으로 바탕화면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안 바꾼지 한 1년 된 것 같은데 아 그거? 휴대폰? 배경화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내가 10장 찍을게 내가 10장 찍어줄게 괜찮아 믿어줘 한 장만 찍어줘도 되긴 한데 오케이 아니야 형 필요없어 아니야 형 필요없어 왜? 용량 없어 용량이 없어 용량 없어? 이거 100GB고 다행히 100MB거든요 내가 말 들어 내가 많이 찍어줄게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가사 몰라 오 마이 갓 그럼 나왔죠 연속 셀카 찍어 그러려고 특별히 120장 찍어줬어 120장 찍어줘요? 120장 찍어줘요? 귀엽다 형도 귀여워 병아리 같아 귀여워 제일 잘 나온 거 와 둘 다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어때요? 오 귀여운데? 위민이 형 나 박았어 군민이 형 이거 왜 내가 위민이 형 핸드폰 바탕화면 하고 싶다 하트 반쪽씩 해서 찍자 이렇게 형이 또 이렇게 형 이렇게 하고 이거 해야 돼? 어 이거 그러니까 두 장을 합치면 하트 하나가 완성되게 찍는 거지 됐다 무슨 표정? 오케이 됐어? 아직 안 나왔어 안 됐어요? 됐다 오 찍으면서 찍으면서 오 귀엽다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귀엽다 오케이 형 내가 그렇게 좋아? 내가 그렇게 좋아? 내가 소리 찌르고 말해줄게 그래 내가 소리 찌르고 말해줄게 너무 귀여워 지성아 너 진짜 너무 귀여워 형 형 나 하고 싶어 여기 형 나 하고 싶어 형 귀 만지면서 워 아이니? 귀 귀 잡고 워 이에 아이니? 워 이에 아이니? 깜놀 깜사놀았어 어 언니 이거 잘났다 여기 합치면 하트가 잘 안됐지만 뭔가 이런 느낌도 괜찮고 어 근데 우리 둘이 좀 담아서 아 그래요? 아 머리색도 약간 비슷한데? 어 너무 담아 우리 같이 한 장 찍자 형이 앞에 있어 형이 조금 앞에 있고 멋있게? 멋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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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형 우리 귀엽게 찍자 아 아니 좀 귀엽게 찍자 귀엽게? 어 그리고 너는 멋있는 척해 하나 둘 셋 너 귀여워 너 귀여우게 했어? 아니 저 너무 귀엽게 했어 조금 재미있게 찍자 이번엔 그냥 재미있게 하자 재미있게 찍어 또 잘생긴 척해 재미있게 했어? 먼저 이렇게 너 귀여우게 안 너무 귀여운데? 너 귀여우게 안 하는데? 너무 귀여운데? 그냥 멋지게 했는데? 응 뭔가 배신감 받았어 이 사진 보면 형 나 궁금한 게 있어 응 나 첫인상 어땠어요? 그 2013년 아 13년 아 2013 13년 기억나요? 당연하지 그때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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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초등학생 아 맞아 그때 초등학생이었어 그래서 나는 근데 뮤이 형 그때 기억나는 게 아 기억이 안 난다 형 저 잠깐만 어 참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왜 기억이 안 나지? 아 기억났다 아 기억났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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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났어? 어 그 막 머리 밀고 폭탄 머리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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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덤블링 돌면서 아 기억이 맞아 맞아 네가 말하는 거 다 맞아 그럼 다음 것도 할까? 그렇죠 뽑아주세요 오 마랑 마랑 마시멜로우 아 멜론 이거 아 약간 형 볼 같아 이게 자 형 우리 히든 미션 있어 우리 히든 미션 또 있대 깜짝 브이라이브 윈윈 앤 지성이 서로 마시멜로우 먹여주는 장면 한 분 동안 끊음 없이 대화하면 미션 성공이야 미션 성공이야 우와 어 네 우리 다음 하나 하트 만들자 하트? 하트?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아까 나한테 해줬던 말 해주면 안 돼? 나한테 아까 전에 막 소리쳤던 거 해주면 안 돼? 여기 있어? 방금보다 더 크게 해야지 잠깐만 잠깐만 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다 아 나 듣고 싶은데 내가 방금보다 소리 더 크게 말해줄게 내가 방금보다 더 크게 말해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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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아 오아 오아 나도 나를 사랑해 너도 너를 너무 사랑해? 고마워 오 못했어 못했어 가까이 앉을게 와 근데 댓글이 너무 아래가 있어 어깨랑 어깨 붙이면서 어깨 약간 밀어내네 약간 좀 아니면 너도 들어올래? 아 좀 제가 들어갈까요? 형 내 무릎 내 어깨에 기대 내 어깨에 기대 아니 댓글 어 여러분 지금 되게 당황하셨죠? 네 여러분 당황하셨죠? 지금 저희 지금 뭐 찍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이제 인이어를 이렇게 끼고 있고 뭔가 막 저기서 의숫소리가 들리고 어떤 걸 찍는지 아시겠죠? 우리 이제 갈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 네 오늘 우리 위미형 지성이가 저희가 좀 스페셜한 관계가 될 수 있게 핸드리 형이랑 제가 같이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자 미션이 뭐였죠? 말랑말랑 마시멜로우 키드 미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둘이 브이라이브로 3분 동안 쉬지 않고 말하면서 구워 먹는 건데 이거는 미션 성공인 거 같나요? 그 성공인 거 다요 맞아요 성공인 거 같습니다 박수 인정 성공 자 형 올게 기대 형 올게 봐봐 내 어깨 기댈까? 위웅 귀여워 안녕 많이 기대하세요 바이바이 귀여워 진짜 아냐 아냐 자 미션 성공 성공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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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때릴 때마다 서로의 이름 불러주면 돼요 찌성 오오오 위웅 미안한 건 다야? 나이스 잠깐만 안 돼 안 돼 전부 너무 좋아 아야 너무 좋아 멀리 멀리 한 번 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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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뚜루 아기서 너 뚜루루뚜루 오케이 오케이 그만 그만 하되 눈미엉 나이스 gain musim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